반갑습니다. 메가스튜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구학 수험생 여러분들 6월 평가원 준비하다는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도 우리 지구학원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개정지구학 첫 해 나름 개념 공부하고 그리고 3, 4월 교육청 모의고사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난이도가 있었을 텐데 아마 6월 평가원을 보면서 정말 약간 많이 어려워졌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야. 그래서 시험 보는 와중에서도 참 시험 보면서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의고사도 성적이 잘 나오면 좋죠. 점수가 잘 나오면 좋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학 가기 위해서 잘 봐야 되는 시험은 모의고사도 잘 보면 좋지만 수능을 잘 봐야 대학을 가는 거고요.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 단계, 전 단계. 수능을 실제로 이제 실전에서 우리가 수능을 맞닥뜨렸을 때 수능이 나의 적이라고 하면 그 적을 확실하게 내가 눌러버리기 위한, 여기 눌러버린다는 얘기는 만점을 맞는 거겠지만 만점을 맞기 위해서 충실하게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 왜 틀렸는지 그리고 평가원에서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이 과정을 한번 같이 겪어 나갑시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올해 이제 6월 평가원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출제 경향을 잠깐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해설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원별로 이제 출제가 된 문제의 비중을 보면은 이제 고체지구, 유체지구, 별과 우우주 선생님이 각각 문항 번화하고요. 그래서 출제된 개념들을 좀 넣어놨는데 전반적으로 좀 출제해야 되는 중요 개념들은 거기다 출제를 했습니다. 고체지구 같은 경우에도 퇴적구조, 지질구조, 그리고 마그마의 생성, 물이 포함된 경우하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구분하는 거, 음향측시법을 이용해서 해저 지형 해석하는 거, 그리고 플룸 상승 하강류, 그리고 지층의 절대연대하고 상대연령을 집어넣는데 사실 그 고체지구에서는 선생님이 예측을 하기로 고지구자계 해석을 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로 좀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고지구자계는 좀 아껴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아 참 퇴적구조가 1번인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제 지구학을 쭉 가르쳐오면서 어떤 시험에서도 1번 문제가 정답률이 60%대가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60%대가. 그래서 사실 1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습니다만 풀었겠습니다만 실제로 채점을 했을 때는 1번 문제부터 채점을 하면서 약간 멘붕 왔을 거야.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시험지를 채점을 할 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1페이지에 1번, 2번, 3번, 5번이 있는데 1페이지에 채점을 할 때는 동그라미가 몇 개 쳐져야 되죠? 1번부터 5번까지 5문제가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5개 쳐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동그라미 하나 쳐지죠. 뭐 답이 3, 4, 5, 1, 2 있으면 3, 4, 5, 1, 2에서 다 맞았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퇴적구조 1번부터 정답률이 62%가 나와서 그리고 우리 수험생 10명 중에 4명이 1번부터 좀 틀려서 아마 좀 채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 생각 좀 들어요. 그런데 퇴적구조 같은 경우에 4층리하고 연은 두 개를 줬죠. 연은을 줬는데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시간을 강조했었던 퇴적구조가 있을 때 4층리나 점유층리처럼 퇴적층 전체에서 나타나는 퇴적구조도 있지만 연은이나 권열 같은 경우에는 퇴적층과 퇴적층의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퇴적구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그걸 딱 냈잖아요. 그러니까 연은이나 권열 같은 게 층리면에서 나타나는 퇴적구조인지를 몰라가지고 이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렸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해설강의 암제 선지 분석도 같이 좀 해드릴 텐데 자 몰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 강의 들었던 학생들은 다 맞췄겠지만 강의 들었는데도 좀 놓쳐가지고 틀렸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구나. 아 층리면에서 나타난 퇴적구조. 엄영든 선생님이 강조하실 때는 강조하는 이유가 다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공부를 좀 충실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층의 절대연령하고 상대연령에서는 이제 의외로 관입하고 기존에 이제 마그마가 관입됐을 때 퇴적층하고의 순서를 마지막에 여기 삐끗해가지고 틀린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 고체 지구에서는 크게 두 문제 정도가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치의 지구에서는 기후변화의 외적 원인 문제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나올 때 태양의 남중고도 해석하는 거 있잖아. 태양의 남중고도 해석하는 거. 근데 이제 올해는 태양의 남중고도 내용이 교과 내용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천체 파트에서. 근데 우리 기후변화의 외적 원인에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할 때는 태양의 남중고도 내지 태양의 최대 고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했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남반구의 태양의 고도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그 지문세에 붙이면서 선지 분석을 해봤더니 남반구, 니은 지문인데 남반구의 태양의 최대 고도를 비교하는 그 지문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해석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엘리뉴하고 라니냐. 아, 이게 좀 심리형 문제죠. 이게 심리형 문제인데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은 Outgoing Long Wave Radiation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저희랑 같이 했던 출제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엘리뉴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내본 게 있는데 뭐 우리말로 하면은 상향 장파 복사 정도로 해석을 할까?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엘리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이제 처음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적외선 복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엘리뉴 라니냐를 판단하는 건데 이게 이제 새로운 유형의 자료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식을 이용을 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상위성에서 적외선을 측정을 해서 평상시와 관측하는 시기에 적외선의 편차량을 측정을 했어. 그럼 머릿속에 기상위성이 있고 적외선이 있어? 아, 그럼 기상위성에서 적외선은 구름 상부의 고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구름 상부의 고도가 높을수록 구름 상부의 온도가 낮아가지고 적외선 영역에서 밝게 측정하는 건데 아, 그러면은 그런 구름 상부의 고도 혹은 구름의 양을 가지고 엘리뉴 라니냐를 판단하는 얘기구나. 그런데 우리가 엘리뉴 라니냐에서는 동태평양의 구름의 양이 정상식이하고 엘리뉴 라니냐식의 각각 언제가 많은지 적은지 그건 판단을 하죠. 그래서 적외선 가지고 아, 이게 구름의 양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것만 좀 연결시킬 수 있었으면 엘리뉴 라니냐가 판단이 되고 사실 밑에 지문은 평이했었어요. 이것도 선생님이 선지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틀린 지문으로 선택을 한 게 주어진 자료는 엘리뉴 식인데 이걸 라니냐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답이 전혀 반대로 나와버리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같이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별과 우주에서는 아, 사실 이것도 별의 분광형 해석하는 거 흡수선의 세 개 가지 분광형 해석하는 거 이게 3번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학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보통 1페이지에서 천체 문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죠. 그런데 1번 문제에서 꽝 그리고 3번 문제도 1페이지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60%밖에 안 나왔었어요. 분광형 해석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1페이지의 3번이 아니라 3페이지의 한 13, 14번 정도 배치를 시켰어도 상관이 없는 난이도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1페이지에 배치를 시킨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아주 특별하게 어려울 만한 내용은 없는데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1페이지에 천체 문제가 팍 등장을 하고 그 천체 문제가 생각보다 1페이지에서 그냥 쉽게 풀어넘기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여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조금 약간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플로과를 이용한 외계행사의 탐사는 이거는 올해 EBS 수특 문제를 거의 똑같이 냈는데 기출 교제하고 EBS 수특 연계 교제를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변형됐을 때 어떻게 변형될지도 미리 좀 생각을 하면서 연계 교제를 풀어보고 해석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려주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특연화 문제 특연화 이거는 좀 학생들한테 좀 맘 먹고 틀리라고 낸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교과서상에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특연화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하나 기억 지문을 좀 출제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평가원에서 이렇게 새로운 전파원화의 특징이 있는 거긴 하지만 교과서상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 전파원화 자체 내용으로 틀린 건 아니니까 이런 건 좀 약간 맘 먹고 좀 틀려보라고 출제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아 그러면은 월해 6월 평가원에 대해서 평가원이 재미를 봤으니까 수능에서도 똑같이 재미를 좀 보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HR도화에서 별의 종류 해석하는 것도 별의 위치를 좀 찍어서 여러분들 판단을 좀 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적색허성 판단하는 문제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우주의 구성이나 우주론 주기열성 에너지원은 그렇게 좀 어렵지는 않게 출제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자 단원별로 이 정도는 이제 출제가 된 것 같고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 상위 이제 한 7문제인가 10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그 지구학원의 지금까지 시험의 특징이 20문제가 있어요. 그럼 보통 15문제 이상은 거의 정답률이 50%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보통 한 2, 3문제 정도 정답률이 한 40%, 50에서 40%대 정도 약간 이제 1등급하고 2, 3등급을 좀 구분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답률이 30%대 하나, 20%대 하나 해서 만점자고 그 다음에 1등급을 또 구분하는 이 정도의 문제 출제 패턴을 보여주는데 작년부터 지구학원이 개정 전의 지구학원에서도 좀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제 개정된 첫 해에 3사 교육청은 확실히 좀 쉽게 출제가 됐었는데 평가원은 여전히 그래도 지구학원 수험생수들이 수험생수가 많기 때문에 좀 약간 그래도 난이도 있게 출제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보면 지구학원의 평균이 한 20.66점 정도 나와요.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예술강에 찍는 이 오전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온라인 사이트인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화학이나 생물이나 물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보더라도 한 23점에서 25점 사이 정도 나와요. 근데 우리 지구학원이 그런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적어도 한 두 문제 정도는 좀 학생들이 더 틀릴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 그리고 1등급 점수도 다른 과목들은 45에서 47이 나오는데 한 41점 정도 나와가지고 이 정도면은 딱 작년 수능 정도의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평균이나 1등급 데이터로만 보면은 근데 이제 표준 점수는 좀 이제 시험에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표준 점수는 다른 과목보다 적으면은 1점에서 많으면은 3점 정도까지는 높게 나타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돼요. 자 근데 5등급 상위 문제를 보면은 아 태풍의 이동 문제 태풍의 이동 문제는요 이 문제가 정답률 22%로 가장 낮았는데 사실 좀 이따 해설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문제는 이 정도까지 정답률이 나올 문제는 아니에요. 안전반응, 위험반응 판단을 해서 태풍의 이동 방향 해석하면 되는 거긴 한데 갑자기 대기 상층에서 바람이 불어나갈 때 대기 상층에서 태풍의 눈에서 상승하는 태풍 중심 부근에서 상승의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공기가 빠져나가면은 일종의 고기압 같은 건데 이게 북방구에서 시계냐 반시계냐 그걸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 처음 여러분들이 좀 이런 내용들을 접하다 보니까 약간 좀 당황하고 좀 어색한 감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들 수능에 나오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근데 엘리뉴하고 라니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자료를 제시를 해주고 엘리뉴인지 라니냐인지 판단을 하라고 할 때 기존 내가 알고 있던 배경지식과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야 된다. 특이구나 평가원이 이렇게 맘먹고 틀리라고 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석 정리를 좀 기존 내용들을 같이 정리해 기존 내용과 같이 여기 평가원이 출제했던 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주자. 그리고 도플 효과를 이용한 외계행성의 탐사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연계교제를 잘 정리를 해둬야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틀릴 일이 없다. 그림도 거의 똑같이 냈으니까요. 그 다음에 HR도 하고 별의 종류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남중고도 자체를 구하는 방법들은 정리를 해놓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자전축의 기울기에 따라서 남중고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정리를 해드렸죠. 출제가 그렇게 됩니다. 가끔 저한테 올라와요. 태양의 남중고도 자체를 지구학원 천체에서 다루지 않는데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에서 그게 나올까요? 나오죠.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꼭 이거는 정리를 해두시라고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같이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층의 절대연령하고 상대연령도 이것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엘리뉴어라니뉴어리 자료 해석하는 문제하고 틀기나 내용 하나 좀 너무 좀 약간 깊게 아주 깊게는 아니지만 약간 깊게 들어가는 내용들은 지문으로 좀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 혹은 앞으로 공부는 자, 첫 번째 1페이지 시험은 여러분들 다 당연히 다섯 문제를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구학원이 이제 결코 1페이지도 예전같이 아주 쉽게 보자마자 툭툭툭툭툭툭 답이 나오는 그러한 시험으로 출제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좀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래도 쉬운 1페이지 시험은 뭐 아주 깊게 생각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앞에 얘기했던 퇴적구조에서의 층리면에서 나타난 퇴적구조에서 가는 이런 정도의 간단한 실수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측리 같은, 아니 연흥 같은 경우에 층리면 관찰하는 이런 내용들 나올 때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3번 같이 갑자기 천체 문제가 투컨이 1페이지에서 등장을 했어. 그럼 이게 1페이지 시험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체 문제구나. 그럼 흡수선에 세게 분석하는구나. 이렇게 좀 문제를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탕황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과 연계교제 분석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험 출제 경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8번 문제 같은 경우에 앞에서 얘기했던 도플로과를 이용해서 외계인성 탐사하는 거 이거 입에 수특 풀어본 학생들은 알 거야. 수특 그림하고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수특 그림에서 요각이 45도였던 게 30도로 그냥 바뀌기만 했던 거죠. 바뀌기만 했던 거. 좀 더 이제 좀 기출도 마찬가지고 연계교제도 마찬가지고 연계교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항상 그림책이라고 이랬었죠. 내용은 똑같다 하더라도 그림을 좀 변형시키고 자료를 변형을 시키면 얼마든지 다른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신유형의 문제의 경우에 주어진 자료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하고 연관시켜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의 20번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 기상위성이란 표현이 있고 적외선이란 표현이 있습니까. 아 그러면 구름의 고도를 판단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위성사진에서 갈 때는 가시광선하고 적외선을 분석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어렵게 시험이 출제되는 경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구학원에서 어렵게 출제된다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냥 지문 자체를 지역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지 않았을 것 같은 지문을 툭툭 던지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자료 해석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경우. 그런데 자료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나 20번 문제처럼 이런 신유형의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그 자료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출제 경향은 앞으로도 개척 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6월 평가원 여러분들 다들 어려웠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점수가 나왔으면 점수에 약간 많이 불만족을 느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6월 평가원은 그냥 우리가 수능을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능을 만점을 맞기 위해서 내 부족한 부분을 찾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그런 시험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여기에 그냥 멤버가 가지고 또 며칠도 공부하나 그러지 마시고요. 다시 훌륭 털어버리시고 다시 우리 수능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